일본 기상청의 예보에 의하면 기탄이혼 북일본의 동북지역과 호카이도의 대폭설과 일본 전역의 황천, 즉 비바람이 심한 날씨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북일본의 호카이도에는 화이트아웃, 즉 대폭설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크게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화이트아웃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또한 어제 새벽에는 일본 미에영과 호쿠리크 지역, 긴키와 나고야에도 폭설이 올 수 있다는 일본 기상청의 예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호쿠리크 지역이란 일본의 중부지방 가운데서 동해에 접하는 내현, 즉 니가타현, 도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을 말합니다. 한국도 오늘 14일 금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7도, 철화는 영하 17도 등 어제와 비교해서도 2에서 3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다행히도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집니다. 전국의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15일 토요일 오후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시작으로 해서 비나 눈이 내리겠으며 차츰 충청과 전북, 경북 내륙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나 눈은 일요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월 14일 새벽 0시 56분에 일본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오전 6시 55분에는 오가사와라 제도의 치치지마에서 또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오가사와라 제도와 이즈 제도 근처로 폭탄저기압, 겨울폭풍이 몰려오면서 오가사와라 제도의 치치지마에서 연일 계속해서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인 1월 10일에도 오가사와라 제도의 치치지마에서 역시 규모 4.5의 강진이 연속 두 번 발생하였으며, 또한 이틀 전인 1월 10일에도 오가사와라 제도의 역시 또 치치지마에서 규모 4.0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1월 14일 새벽에 발생한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의 지진 역시도, 이바라키형과 지바현에서의 최근 연속 지진들이 발생 중에 있으므로, 도쿄도 23구의 지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겨울폭풍, 폭탄저기압이 이즈 제도를 거쳐가면서, 도쿄 본토에서 남쪽으로 100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보소반도에서 남서쪽으로 36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일본의 이즈오시마와, 하코네 화산에서 소규모 분할을 하려는 증후가 뚜렷이 보이고, 흰색 수증기도 뿜어져 나오는 것이 관측되었습니다. 화산폭발에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1월 13일 목요일 오후 3시 26분에 발생한 오스미반도 동쪽 앞바다에서의 규모 4.1의 강진은 오스미반도가 큐슈 체남단에 위치한 반도이고, 서해안에는 사꼬라지마 섬과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최근 일본 규수 남부 가거시마현의 사꼬라지마 화산에 남쪽 미나미다케산의 정상 화구에서 1월 7일 새벽 1시 43분에 폭발이 발생했고요. 분연히 화구 가장자리 위에 1300m까지 올랐으며, 사꼬라지마의 화산성 지진이 1월 7일에 1번, 8일에 6번, 9일에 1번, 10일에 2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꼬라지마의 연속된 화산성 지진과 바로 옆에 있는 오스미반도에서 어제 1월 13일 목요일에 규모 4.7의 강진이 발생한 것은 오스미반도와 사꼬라지마의 큰 지진과 화산폭발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사꼬라지마 근처에 수하나 세지마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사꼬라지마는 일본 규수 전력 센다이 원전 1호기로부터 50km 근처에 있는 화산입니다. 만약에 사꼬라지마가 대폭발을 하게 되면 바로 옆에 센다이 원전 1호기도 폭발 확률이 높으니 사꼬라지마의 최근의 폭발과 오스미반도에서의 강진 발생에 대해서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구의 환경적 변화인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슈퍼태풍이 빈발함은 물론 전세계 각지에서 지진과 한파, 대폭설 등의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으며 환태평양 지진대가 점점 활성화되면서 일본 열도의 침몰설을 비롯해 해수면 상승 등 전 지구적 대재앙이 임박해오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어서 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17일인 한신아화지대지진 27주년 그리고 그 하루 뒤인 1월 18일은 보름달이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최근 팬덤이익으로 인해서 전세계적으로 물가와 금리는 오르고 있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3중 한파에 더욱 강한 추이를 느끼게 됩니다. 최근 일본과 한국에 한파가 몰려오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